캘리포니아 39지구 영킴 의원과 48지구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내년에 있을 재선 준비를 시작합니다. 두 의원의 재선 선거운동을 위한 기금마련 후원의 밤 행사가 오는 19일 버지니아 애넌데일에서 열립니다. 버지니아 한인공화당 회장 크리스티나 심 변호사는 같은 한인 여성으로서 미 정치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두 의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후원의 밤 행사를 주최하게 돼 기쁘다 밝혔습니다. 도움에 늘어서 어떤 챌린지들이 있으실 건지 그런 거를 극복하시는데 한인 사회에서 많이 그거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서포트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심 변호사는 두 한인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인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달라 당부했습니다. 로모델이 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크리스티나 아메리칸으로서 우리가 처음 이런 자리에 오르시면서 하실 수 있는 whether it's power, policy, 모든 분야에서 whether it's for Korean people, Korean American people, 미국분들이 주류 사회잖아요. 주류 사회에서 활약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 younger generation, female한테도 많은 호흡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19일에 있을 후원의 밤 행사는 애넌데일에 위치한 로우와이스티넨손 법률사무소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지역사회의 한인들을 초청해 기금모금 방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4명의 한인 의원들이 당선돼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1월에 열릴 선거를 위한 기금마련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선거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까지 영킴 의원은 54만 5,102달러, 미실박스틸 의원은 54만 4,827달러를 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기가 2년인 연방 하원의원은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1962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영킴 의원은 1975년 서울에서 미국령 괌으로 이주해 괌에서 중학교를,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14년 주 하원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임기를 마치고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주 하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됐으나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임기 중에 있습니다. 미실박스틸 의원은 1955년 서울 출생으로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페퍼다인 대학교와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한인들은 정치계에서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두 의원의 재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후원의 밤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한인들은 정치계에서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라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